러시아 러시아 주 나 봤잖아 봤는데 공무원보다 어떤 관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성격이 공무원이나 내가 사업하고 이러면 절대로 안되고 나는 주 어느 조직에 있어야 할까 주의 양을 좀 부족하고 주가 뭐가 뭐라고 한 마리 치고는 아까 여기서 통닭찌개 때 이렇게 커버가 떠올랐어요 그때 딱 잘라있어 맛있나? 맛있나? 맛있다! 맛있다? 맛있다? 응 아 더 나은 맛네 아 맛있다 우리 핫도그 한잔 길거리고 잘 먹었어 아, 쏘리 쏘리 아, 이 쇠쇠. 깜짝이야. 아, 바삭바삭. 으윽. 아, 바삭바삭. 또 바삭바삭. 아, 닭다리. 아, 닭다리. 아, 닭다리. 몇몇 먹을까? 몇개? 치즈 떡볶이 치즈 떡볶이 좋아 맛있다 치즈가 되게 좋아 집에 먹을 거 있는 거 먹고 고맙습니다 소주 맛있다 평소 진절하고 어떤 사람들이 엄청 친절하게 가는 길에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. 소스도가 맛있다. 나 원래 간장치킨을 잘 안 먹었거든. 잘 안 먹겠네. 부촌 치킨인가? 거기가 간장이 엄청 짜잖아. 그 이미지가 있어서 각인이 돼서 그런가 봐. 부촌 되게 좋아하는데 없어서 못 먹은 거야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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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